아빠가 오늘 갈치조림 먹고 올게. 알았지? 응. 알았지? 제일 유명한 헛값지게. 먹으려고 했는데 다 먹으니까. 여기 남드미 족발 되게 유명해. 그래? 응. 보나 쓰지? 이따가 먹어야 되겠다. 저 만두도 되게 맛있다. 저 튀김만두. 보여? 스 아메리카나 하나만. 네. 작은 걸로 괜찮은데죠? 네. 작은 걸로. 쌀저방이야? 얼마야? 2,500원. 쌀저방. 업해줘? 응. 여기 갈치넘골. 갈치넘골. 갈치넘골가자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. 튀김. 너는 안 맛있니? 맛있어. 근데 아빠 다 먹었어. 저번에 먹으려고 했는데 다 먹은 거야. 나는 솔직히 조림보다 이게 더 맛있어. 나 나 조림도 좋아해. 너무 맛있어. 옛날에 여기 도깨비가 쌓였어. 몰라. 나 조림도 좋아해. 나 조림도 좋아해. 어? 이게 H&M 기계도 있어. 네. 어서오세요. 어서오세요. 이거 얼마예요? 5,000원입니다. 5,000원이에요? 기념품으로. 이게 파는 데가 없어요. 아 진짜요? 네. 서울에서도 파는 데가 없어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하나 더 주셨어. 더 주셨어. 난 감동이야. 보통 감동. 엄마. 아저씨가 우리 갈리가니까 툭툭 치더니 하나 더 주셨어. 진짜 감동이다 이거. 명동으로 출발. 수박주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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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주스? 이거 리얼 수박이네? 응. 먹어봐. 리얼 수박이 더 있어. 대박이다 이거. 어때? 맛있지? 되게 달지? 나 어제 보여주잖아. 동영상. 잘생겼다. 잘생겼다. 아 나 다시 땀나. 땀나? 어. 안산까지 가는 거래 안산. 응. 아빠 안녕. 아빠 잘가. 가봐. 응. 안녕. 안녕. 가 가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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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. 한숨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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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빠 너네 선물 사왔어. 영동에서. 아아. 앉아 앉아. 남자. 아이고. 애지 멈추지 않은 꼬리. 앉아. 줄게. 아아. 앉아 앉아. 아 먹었어. 아 어흐. 허. 아하. 하. 아. 우린. 대단하게. 하나도 안 사오네요. 애지. 하. 아. 하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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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